놀라우시 너무 많네, 이산하면서도 놀라우면 차려 보자. 이건 뭐지? 아까 그거 짜른 거 나무 갖다놨어, 내가. 다른데 없으니? 가시 같지마, 어쩔 지피신 분은. 일단 오늘은... 다음에 와가지고 한글할 때 와서 똥꾸냐고 막 그냥... 똥꼬 뒤져 버리고. 어우 이거 5천시틀 아니야? 뜨거워. 월동 숙건식물. 많이 해놨네. 살려야지, 근데. 면에 속 들어오는 게 있네, 저기. 이야... 이야... 좋다, 좋다. 고맙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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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oşçakal. esser